한 번에 화! 한 번에 화! 어떻게 됐어요? 했어! 아니 이걸 눈 감고 안 되고? 아니 나 이거 눈 쪽으로 못 했는데? 아 나 또 떨어졌다고! 그대로 오른쪽으로 쭈욱 해봐 쭈욱! 멈춰! 화다리... 제가 알기론 그냥 타지거든요? 쭈욱! 오케이! 오.. 아싸! 왜요 왜요? 멈추라고 했으면 됐는데! 그게 뭐야... 더보 멜로! 아 이거 두두두 어떻게 해야 되지? 한걸음 뒤로 와봐 두두두두두두두 아니야 아직 아니야 뒤로 버튼을 쳐놓으면 돼 여기서 두두두 쳐봐 그때 저 멈추러 해야 돼요 그때 알았어 쭈욱 멈춰 오케이 어 옆으로 옆으로 어 옆으로 어 야가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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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올라가지는구나 여기서 옆으로 그냥 뛰면 돼 옆으로 그냥 어 아 자 한걸음 뒤로 한걸음 뒤로 한걸음 뛰어 뛰어 오케이 뒤로 한걸음 뒤로 한걸음 뒤로 한걸음 자 줌보 오른쪽으로 쭉 해보세요 쭉 어 참 두발자국 한 다음에 앞으로 뛰어야 돼 두발자국 하고 아악 뭐여 내가 죽었어 아니 뭐야 자 한발자국만 더 짠 앞으로 뛰 오케이 오케이 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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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잘했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난 더 올라왔어 올라왔어 자 줌보 여기 네 잠깐만 멈춰봐 멈춰봐 왼쪽으로 좀 더 추라 목을 오케이 멈춰 옆으로 슅슈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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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돼! 멈춰! 앞으로 조금 돌릴테니까 멈추라고 할게 멈춰! 따단단 따단단 으악! 했어! 완전 깔끔하게 했어!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두 걸음 가봐 하나 둘 어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아 따단단 앞으로 한 발자국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발자국 한 번만 더 어 오케이 이제 뛰면 돼 따단단 이번에는 앞으로 WD 그냥 눌러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! 그래? 동시에 한 번만 눌러볼게요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아 됐어 됐어 거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만 한 번 살짝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! 지금 뛰면 돼 따단단 으악! 으악!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! 나 이거 다섯 판에 흘려 위키는 나한테 몰랐는데 어떻게 눈을 갖고 하냐고 아니 너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까지 얼마나 연습한 거야 도대체? 니마한테 뒤통수 맞아서 내가 언제 뒤통수를 때렸어 빙판 혹시 기억해? 그 지름길 있는 빙판 지금 저 두 번째 판에 있는 거 맞죠? 그럼 앞으로 가주시고 자 이제 너의 발 앞에 이제 빙판이거든 쭉! 오른쪽으로 눌렀잖아! 멈출할 때 멈출게요 알았어! 쭉! 멈추고 바로 해 우리 번 멈출! 멈출!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그러면 시간은 걸려도 겁나 천천히 옆으로 가볼게요 알았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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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나 간 거지? 조금만 더 조금만 더! 멈춰요! 살짝만 더! 어 살짝만 더! 캐릭터가 반 정도 나가야 돼요 그럼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됐어 됐어! 자 여기서 이제 회오리 너 바로 벽 보고 있거든? 어 쪽으로 좀 틀어줘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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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많이 틀었는데? 아니야 해도 될 거 같아! 해도 될 거 같아! 넘어와! 넘어와봐! 자라란 아이고 안 됐어! 자라란 아! 어디다! 멈춰 멈춰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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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왜 이래? 야 여기 지름길 있잖아 사다리 이거 한 번 해볼까? 뒤집어 roast 으아! 거기서 멈추고 앞으로 죽은 거 같아 바로 쭉 와! 멈춰 멈춰 멈춰! 두부대요! 아니 내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 지금 끝까지 온 거죠? 어 옆으로 쭉 오! 아니 이걸 다 너 외우고있잖아 다 알아줬어 네? 자 여기 어디냐면 나 맨날 노란색에서 죽는 곳 있잖아 아니예요 아니 아니요 할 때 멈추지 말라고! 일단 오른쪽으로 몸을 많이 틀어봐 멈춰! 이만 3번 좀 더 눌러봐 1, 2, 3 좀 더 오른쪽으로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? 멈춰! 해볼래? 된다! 자 들어와야지 너 지금 딱 올 수 있음 와봐 하얀색 사다리에 있거든 네가? 정중앙에 있어요?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? 사다리에? 너의 왼쪽 다리가 사다리 가운데 있거든? 하나 둘 너 지금 오른쪽 다리는 밖에 나가있어 저 쉬프트라 켜고 있는지 끄고 있는지 까먹었거든 그러면 왼쪽으로 살짝 돌려봐 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려 안돼! 야 왜 이래? 이거 어떡해! 멈춰? 너 완전 정면이야 그럼 지금 끝에 걸쳐있어요?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? 가운데에 있어 너의 몸에 아 그래요? 으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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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놀래가지고 멈추라고 말 못했잖아 나 눈 뜨고도 여기 못하는데 으흥! 아니 자 여기 어디냐면 아직 멜로우는 못하는 옆으로 월업하는 곳 있잖아 찐보라색에 네 아 지금 저에게 센 고생을 시키려고 으흥! 나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거 너한테 과외받을거야 옆으로 월업 으흥! 야 너무 싫어하는거 아니야? 야 어쨌든 이거 혹시 눈 감고 할 수 있겠어? 타이밍만 알면 돼요 이거 착지하는 타이밍 그러면 내가 너를 어디다가 냅둬주면 돼 지금? 그냥 벽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아 벽에? 오케이 앞으로 쭉 가봐 쭉! 그리고 끝자락에 갈게 해주세요 앞으로 쭉 발자국 하나 둘 점프하는 타이밍 좀 알려주실래요? 바닥 닿는 타이밍에 딴딴 해주세요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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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딴딴 딴딴 아이고 떨어졌다 다시한번 야 이거 오였다 다시한번 좀 옮겨주셔야 하자 야 이 알아서와 아 눈 닫고 안하고 안 돼 미안해 안 돼 다시 딴딴 내가 타지 가려줄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뛰어봐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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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성공했어 타이밍에서 안알려줬는데 그거 한거야? 아까 알려두글로 기억하는거죠 그냥 야 기다려 나는 여기 돌아서 가야돼 아이 뭔소리가 야 나는 그럼 못해서 돌아서 가야돼 두번째 난관이거든 풍메이요 회오리 일단 너를 내가 여기 앞에다 붙여줄게 앞으로 키 쭉 눌러보세요 오 천천히 옆으로 갈거거든요 제가 응 알았어 내가 멈춰 해줄게 회오리라고 신호 주면 돼요 여기 중간에서 어 회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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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지금 어디 보고있지? 지금 등지고 서있어 벽을 그래서 돌아야되는데 돌릴 필요없어요 뒤로 회오리 할거에요 왜? 뒤로 회오리를 한다고? 제 캐릭터가 일단 반정도 나갔다싶으면 회오리라 해주시면 돼요 아니 아니 뒤로 회오리가 가능한거? 아 잠깐만 아니 회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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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늦게 있겠어 나 주부 다시 이틀 회오리 회오리 오케이 멈춰 됐다 잠깐만 이게 또 중요한게 저하고 점프해야되거든요 점프해야되는 타이밍이랑 박자 좀 알려주세요 먼저 예시로 예비로 한번 해보실래요 회오리하고 하나 둘 점프 하나 이렇게 되거든? 하나 둘 점프 어 자 중부 쭉 하고 회오리 하나 둘 점프 으아아아아악 뭐야 이거 박자만 듣고 저걸 한거야 지금? 나이스 니가 하다리 지금 등지고 있거든? 뒤로 점프 한번 해줘 뒤로 점프 뒤로 점프 오른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멈추고 앞으로 다섯 발자국 앞으로 다섯 발자국 어?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어? 살짝마라 브러시 살짝마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해봐 멈춰 앞으로 하나 둘 셋 아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? 저 옆으로 보기 해주실래요? 어 멈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야! 안돼! 안돼!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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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옆으로 가면 돼? 너 처음 몰랐어 저거 아무 방향이나 상관없더라구요 헐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지금 노점프 하면서 했죠? 오히려 너가 노점프 연습을 해봐서 이 눈 광고 하는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자 여기 여덟칸 회오리거든? 지금 어디있어요 저? 왼쪽 발은 튀어나와있고 지금 정면 보고있죠 저거? 어 정면이야 앞으로 쭉 가고 앞으로 쭉 가고 천천히 앞으로 어 멈춰 멈춰 오른쪽으로 몸을 좀 완전 틀게 해주세요 됐어 됐어 멈춰 이거 할 수 있을까? 딱딱해야겠다 딱딱! 아 사라졌다 사라졌다 사라졌어 한 번 더 한 번 더 올려봐 자 오른쪽으로 쭉 쭉 멈춰 지금 죽은거 같거든? 왜요? 진짜로? 어 죽은거 같아 딱딱 코만 딱딱 됐다 됐어요? 아니 누가 코 어떻게 이걸 해 도대체 아 나도 안 뺏어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팁을 말해줘봐요 여기랑 붙어서 가세요 아이씨 멜로 지금 8특째 멜로 지금 8특째 이거 내가 어 됐다! 됐어요 됐어? 아니 근데 중도 눈 감고 잘못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해본 적 있어? 티어 15나 16 그런 것들은 이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보면 돼요 진짜 개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그래도 안녕 아니야 아니야 내가 멋있다고 했는데 왜 안경을 하는 거야 여기 뭐냐면 그거야 그 양옆에 키파트 쭉 있고 걸어다니는 게 있잖아 근데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여기는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쭉 돌려봐 멈춰 여기서 빨리 쭉 가면 될 것 같은데? 앞으로 쭉 해봐 오예 잠깐만 잠깐만 아! 아! 안돼! 화이팅 화이팅 안돼 안돼 나는 죽어버려서 충격해 막아요 이거 지금 내가 각도를 보는데 딱이야 완전 Sans 빙어 무서운데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키만 쭉 눌러 쭉 일어나도 힘들어 이제 eg rose queste 멈춰ster 멈춰 너무 éste 아니야 여러분이 아니고 줌브래드님 다해봐 여기 옆으로 그냥 가는건데 몇 칸 정도에요 거리가? 하나 둘 셋 넷 7칸 정도야 앞으로 두 발자국만 와봐 앞으로 두 발자국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오오 컸다 안 돼! 네? 컸다 미안해 아 진짜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줌부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아아아아악 이렇게 하나를 아하면 될 거 같애 하나 하나 어색어색어색어 여기가 관건인데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? 칸수만 알려주면 되요 일곱 칸이야 일곱 칸! 너 칸수 알려주면 그게 계산이 돼? 점프 타이밍만 좀 알려주세요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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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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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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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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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케이! 됐어 됐어!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? 마지막은 그냥 앞에 보고 쭉 멀리 뛰면 돼요. 아! 아니아니아니! 한 번 더 하고! 한 번 더 하고! 미안해! 아니 저거 사다리 그냥 타줘요 멀리! 아 진짜? 중앙까지 가게 해주실래요? 하나! 한 번 좀만 더! 오케오케 지금이야! 그럼 옆으로 천천히 돌릴테니까 멈춰 해주셔야 돼요. 멈춰! 완전 사다리 딱 중앙에 있거든? 잠깐만! 중앙? 중앙이면 여기서 간다고? 한 단. 아! 됐다! 됐어요 됐어요? 됐어! 위로 조금만 더! 와! 이거 멈춰! 와! 이거 앞으로 쭉 간다고? 아! 여기 앞으로 그냥 쭉 가도 되네? 아! 그 따라 가게 해주세요. 왼쪽으로 쭉쭉쭉! 쭉쭉쭉쭉쭉! 됐어 멈춰! 와! 너무 많이 했다! 앞으로 그냥 뛰면 될 거 같아, 기 fazer! 아! 보금 옆으로 천천히 돌릴 테니까 멈춰주세요! 어! 멈춰! 앞으로 가속 바 사다리 너 벽에 있어 그러면 저 반대쪽 벽 바라보게 해주세요 멈춰! 저 대각선이 있죠 지금? 대각선? 어 오블리 동시 누르고 점프 한번 더블리 점프 뭐야? 여기로 바로 온다고? 올라왔어요? 아니 두번째 카메라로 바로 왔어 그걸 원하던 거예요 그리고 앞팔트 멈춰 한번? 앞팔트 멈춰 한번! 아니에요 전 마지막까지 멈춰주세요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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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와 진짜 대박이다 나이스! 이제 우리 사유나라 발판 거의 다 왔거든? 몸을 오른쪽으로 쭉 해봐 쭉 앞으로 두 발, 세 발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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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? 하늘 보고 있어 그냥 옆으로 뛰면 되지 왼쪽으로 한 세 발자고 오고 1, 2, 3 그리고 그냥 뛰어 옆으로 점프 오케이! 사유나라 발판이다! 이것도 사다리 각도 안 맞춰두면 저 떨어지거든요? 알았어 왼쪽으로 한 발자고 아 오른쪽 미안해 오른쪽 깜짝이야 떨어지라는데 앞으로 쭉 와봐 쭉 오케이 위로 쭉 멈춰 멈춰! 멈춰! 자 지금 여기 회전하는 그 긴 회오리판이거든 이게 진짜 이거 핀세븐에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와봐 천천히 갈테니까 멈춰 한번 해주세요 알았어 멈춰! 그리고 제가 앞에 왔을 때 앞으로! 자 내가 앞으로라고 할게 네 앞으로! 앞으로 오 잤다 잤다! 왜왜왜왜 갈 때도 앞으로 해줘야 돼요? 방금 이거 천천히 옆으로 떨어져요 아 진짜? 자 앞으로! 앞으로! 아 됐다 됐다! 됐어? 오케이 앞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아 우리 쭉 쭉 아이고 안 돼! 예! 나 이거 다시 할 수 없어 앞으로 쭉 오라고 쭉 쭉 아 어디갔어? 아 깜짝이야 앞으로 오라고 너 떠나 던져서 앞으로 쭉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예! 소파 왔어! 눈 감고 잘못했겠다고 이 줌프레스야 나의 이 미친 제안을 받아주신 우리 줌프레스께 그리고 내가 진짜 이번에 느낀 게 존프레스 연습 진짜 제대로 했구나 얘 이거의 진심이구나 이걸 알았다니까? 감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나 너무 놀랬어 한 5년 정도 하면 나처럼 돼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줌프님 줌프님 아 아 야 어디갔어 이 바보야 마지막에 살아 있었는데 어차피 줌프레드 눈감고 재무타 성공! 예! 잘 살아!